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제외국민투표 이게 2012년 또 총선에 전수조사가 이제 마무리화 된 겁니다. jrh님께서 2016년을 마치고 2012년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때는 사전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개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jrh님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2012년 총선은 선거인수가 4천만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인수는 거의 4천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54.2% 선거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 가운데서 54.2%가 투표에 참가한 분입니다. 무효표는 1.13% 아주 적었던 거죠. 사전투표에서 3% 4% 이렇게 무효표가 안 나온 겁니다. 당일투표는 96.3% 어마어마하게 하죠. 이게 정직한 선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일투표가 많아도 손을 댄 겁니다. 2022년에 국내 부재자 투표가 3.5% 75만 명 국외 부재자 투표가 0.2% 4만 2,667표 이렇게 0.2% 선거에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댄 것으로 심의 의심되는 겁니다. 손을 댔다 이렇게 확정적 사건이 되려면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해 가지고 몇 장당 표를 옮겼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만 보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에 제외국민투표죠. 거의 국외 부재자 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0.2% 4만 2,667표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손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겁니다. 이 보시죠. 246개의 여러분들 지역구가 있었고 새누리당 민주통합 외 총 19개 정당이 무소속에 참여했고 정당별 득표수는 43.3%가 새누리당 37.9%가 민주통합당 이렇게 통진당이 그때 원내 아마 진출하는 데 성공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90% 이상 되는 선거를 여기에 96.3%가 당일 투표 있는데 이게 절반을 사전투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겁니까. 그때는 0.2%를 손을 댄 거고 3.5%는 의심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국내 부재자 투표는. 추가적인 조사가 있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외 부재자 투표는 시각적으로 손을 댄 것 같거든요. 이 96.3%를 거의 50%를 줄이고 사전투표를 늘린 다음에 그냥 본격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2년 총선과 지금이 다른 것은 그때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공식적으로 2014년 또 보궐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전투표와 비슷한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이게 있었던 겁니다. 당일 투표 당일 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관내 사전투표는 없었고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하고 지금 총선은 사전투표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중은 거의 0.2% 정도 국내 부재자가 3.5%.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2012년 총선에서는 3.48%였고 국내 부재자가 2012년 총선에서는 7.45% 2022년 총선은 9.61% 2022년 대선에서는 11.69%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국내 부재자가 그냥 비중입니다. 국내 부재자 투표. 국내 부재자 투표는 이게 11.69%에는 관내 사전투표와 포함이 안 됩니다. 좀 오해를 하겠네요. 관내 사전투표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40% 이상이 되죠. 이거는 뭐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크게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 국내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2016년 총선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2년도의 총선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우위가 더불어민주당 밑이 쉐누리당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평균값이 플러스 14.02%입니다. 채누리당이 마이너스 10.62%입니다. 기타당이 마이너스 2.34%입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그러나 확정적으로 제외 국민 투표를 조작을 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야 전문가가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왜 이상하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거의 전국에서 다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제외 국민 투표가 국외 부재다 투표 당시에 국외 부재다 투표입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플러스 값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가 찬 거죠. 이게 만일에 제야 전문가 자국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선관위 내부에 선거부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고 특정 정당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 표를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이 어떻냐 이렇게 보니까 서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서울에도 모두 다 여러분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모두 다 여러분들 높습니다. 모두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9.74 샤누리당이 마이너스 9.74 무슨 말입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격차가 거의 10%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게 되면 총투표자로 구성되고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당일 투표 그룹을 추출하고 국외 부재자 여러분들 그룹을 추출하게 되면은 특정후보의 총득표율 그리고 특정후보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특정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손을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손을 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야전문관께 이름대로 의뢰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조작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표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외 부재자 투표가 여러분들 한 4만 표 정도 됩니다. 4만 2,667표인데 이 표에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손을 댔으면은 전산조작을 했을 겁니다. 손을 댔습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전산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만일 이게 여기에서 제야전문가가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역대 선거 11번 사전투표 득표 득표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사실인 거죠. 이런 전수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전국의 거의 대부분 99% 이상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현상이 2012년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플러스 14.02 이런 큰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전국이고. 이게 서울. 서울의 49개 선거구 전부에서 다 모으죠. 더불어민주당은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큰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율은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예술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14년 보궐선거부터 이런 사전투표가 본격적 도입됐는데 제도는 2012년도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2013년, 2014년, 2015년 사이에 지금 사전투표에 골격이 되는 별도로 사전투표율의 이름 선거를 하고 사박 5일 전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고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적시게 삭제하고 이런 사전투표자 수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들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그 제도적인 틀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 완결이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여당의 당대표는 황우여 씨하고 김무승 씨였습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2012년도 여러분들 보궐총선이 4월에 있었을 때니까 이때 이미 작업들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국외 부재자 투표점 4만 표가 아니고 한 50% 사전투표까지 다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권력을 장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제야 H님이 보낸 메모입니다. 오늘 제가 보내는 것은 국외 부재자 부분입니다. 광역 시도별 차익값 그래프를 각각 화면 캡처에 보내드리니까 필요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 총선이 득표수 조작을 가했다는 맹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 시도에서 예외 없이 전반적으로 발생한 현상입니다. 국외 부재자 차익값의 수혜자는 단 하나의 예도 없이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차익값의 좌우대칭이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 주물러 조작을 하는 오랜 비밀 관행이 있었다면 이것은 제외 동포의 진지한 투표 행위를 한껏 우롱내지 농락해왔다는 점에서 심히 분노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메모를 보내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제외 국민 투표는 전통적으로 아주 조작을 많이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제외 국민 투표를 그동안 많이 다뤘습니다. 이렇게 제외 국민 투표를 가장 황당했던 것은 3구 대통령 당시에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구에 속하는 대구 광역시의 제외 국민 투표가 어마어마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윤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 수선구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은 이재명이 마이너스 55%로 패배했는데 제외 국민 투표는 7%밖에 차이가 안 나죠.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여러분들 49%로 패배했는데 당일하고 여러분들 사전을 합치게 되면 모집단 득표율이죠. 제외 국민 투표는 오히려 이재명이 14%로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 국민 투표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국외 부재자 사전투표율을 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3구 대통령 이게 4.15 총선이네요. 4.15 총선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을 다 플러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23.39%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국힘당은 마이너스 20.04%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봤네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더불당은.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비가 찬 거죠. 2012년까지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오늘 그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